수육이랑 놀자 들어가 봐 왜 여기 없어? 올라가기 힘들어 뭐 핸들 같은게 없구나 요가 후이 후이 한번 해줘요 어떤거 뽑을거야? 사탕 사탕 눌러주세요 몇개 나왔을까? 오 세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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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 올라간다 두개 더 남았어 약간 약간 아직 안나왔어 꺼내주세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세개 세개 우와 자랑해주세요 몇개 나왔어요? 잘 안보여요 세개 ㅋㅋㅋㅋ 티꺼 어떤거? 몇개 골라요? 두개 세개 골라요 세개 세개 그거는 두개부터 있는거에요 그니까 두개로 쳐야될거 같아 그치? 양쪽으로 두개 있잖아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약간 얼굴? 네 네 자 됐다 가자 가자 여기 거기 거기 아 맞다 맞다 저거 눌 줄 알잖아 왜그래 참먹으러 섬 나왔다 꺼내세요 자랑해주세요 눌러주세요 에이 두개 나왔네 두개 근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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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